가나 아트파크 가나 아트파크는 장흥 관광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전용 체험형 미술관입니다. 조각공원 가운데 아이들을 위한 놀이기구와 작품들이 있고 중간중간 예쁜 컬러의 주제별 전시관이 있습니다. 야외 놀이와 체험이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위해 예술과 놀이가 결합된 곳입니다. 체험활동으로는 나뭇잎 우산 만들기가 있고 나만의 에코백 만들기와 도자기 접시 만들기가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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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